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문제의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먼저 출제 유형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대여 관리 폼에는 전화번호, 비디오번호, 대여일자, 금액, 반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CMB 비디오번호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비디오번호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콤보 상자로 바꾸신 다음에 비디오 테이블에 있는 비디오 제목, 비디오번호와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요. 비디오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번호와 영화 제목을 현재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번호에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테이블을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현재 본문에 있는 비디오번호를 선택하시면 CMD 비디오번호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비디오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희는 변경하겠습니다. 콤보 상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저희는 테이블 또는 커리를 이용해서 행원번 유형을 쓸 건데 행원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속성 시트가 필요하시면 표시하는데 지금 작업할 때 불필요하다면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혹시나 테이블 추가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커리 디자인에 테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 있구요.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번호와 영화 제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구요. 현재 추가하신 필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화면에 속성 시트가 좀 필요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시구요. 조금 전에 가져오셨던 데이터는 데이터 탭에 행원번에 표시가 되어 있고 바운드 열에서 1이라고 설정을 하면 두 개의 필드를 연결하셨는데 첫 번째 필드에 있는 비디오 번호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을 1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형식에 가셔서 조금 전에 가져오셨던 필드는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열의 개수를 2라고 하시구요. 열 너비의 값을 1cm와 5cm, 1,5라고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6cm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만 허용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 살펴보셨구요. 일단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시면 이제는 비디오 번호가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구요. 번호에 콤보 상자를 클릭하시면 비디오 번호와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열기에 가셔서 찾아보기 출제 유형 두 번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구요. 고객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주소, 성별까지 있습니다. CNB 성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리 폼에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쪽에 있는 CNB 성별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남녀의 문자율이 목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값을 입력해서 목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값 목록으로 바꿔주시구요. 그 다음 행 온번에 오셔서 첫 번째 남자의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남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시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서 컨트롤에는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값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저장할 값을 첫 번째에다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남, 그 다음 두 번째 0 세미콜론 10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확대 축소 창을 이용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구요. 실제 입력한 열은요. 형식에 가셔서 열의 개수를 두 개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남, 그 다음 0, 여 라고 표시될 수 있구요. 화면에는 남여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열 너비 값을 0을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과 0은 표시되지 않고 남여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컨트롤에 저장되는 번호는 저장되는 열의 번호를 1로 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구요.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 라고 하니까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속성에 예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성별에서 클릭하시면 남여라고 표시가 되구요. 남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이 열을 선택하면 0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운드 열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고객관리 폼을 오른쪽 닫기 버튼 수정하신 내용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에 세번째 예제를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안쪽 파일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구요. 첫번째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지옥코드 판매 수량이 있는데요. 첫번째 있는 지옥코드를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환하구요. 데이터 지옥코드 테이블에 지옥코드 테이블에 지옥코드와 지역명을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옥코드 테이블 확인하셨구요. 판매 내역 폼을 우리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로 클릭합니다. 본문에 C&B 지역코드라고 이름을 확인하셨구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우리는 지역코드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테이블 커리를 선택하고 행원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지역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역코드와 지역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아까 속성 창을 닫아서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 다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구요. 지역코드와 지역명을 표시하구요. 지역코드가 저장된다.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겠고 목록에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고 형식에 오셔서 열의 개수를 2개로 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지역코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열 너비는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첫번째는 1cm 두번째는 2cm 그 다음 1과 2를 입력했으니까 목록 너비에다가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고 지역코드를 클릭하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구요. 지역코드와 지역명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내역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출제 유형 네번째 예제를 선택하구요. 파일 보안 경고에서 컨텐츠 사용 한번 누르신 다음에 사원 정보 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CNB 직위라는 직위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에 맞춰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그 다음 CNB 직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테이블 커리에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테이블에 사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사원 정보 테이블에 직위를 직위 필드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쪽에 커리 창에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고유 값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선택하시면요. 고유 값 중복된 내용이 표시되지 않구요. 한 번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시트 닫구요. 닫기 버튼 지금 작업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구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 직위에 가시면 사원 정보에 직위가 사원 정보에 가시면 직위가 사원 개장 쭉 반복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폼에서는 딱 하나씩만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고 하나씩만 표시될 수 있도록 속성에서 고유 값의 예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오름차 순위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급이 아니라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이 되어서 현재 내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사원 정보 폼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구현에 우리 작업하셨던 게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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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